와 진짜 대단한 강아지네 다들 대단한 강아지 이게 언제부터 앉아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앉아였어 인사야 말 안했는데 인사야 말 안했는데 전암병댕보드 호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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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앉는 거야 앉아야지 주지 아니 앉아봐 엄마요 앉아 옳지 잘했네 앉아 이리 힘들다 호두 앉아 고구마로 이게 언제부터 앉아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앉아였어 이게 앉아야? 앉아 호두 어릴 때 말 잘 듣더니 진짜 말 안 듣는다 호두 이게 앉아야? 진짜 이게 앉으라고 생각하니는 도저히 안되겠다 미끼를 바꾼다 고구마로 넌 이제 말을 들어야 될 것이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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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역시 고구마가 약이다 약 자 잘했어 고구마가 너 역시 반식은 앉아 야 이렇게 앉아를 잘하는데 어? 이렇게 앉아를 잘하는데 안 돼 안돼 앉아 인사했어 호두 인사 호두 인사 똑바로 인사해야지 까딱까딱하지 말고 인사 이렇게 내려 올라와야지 호두 인사 옳지 잘했네 인사 인사 말 안 했는데 인사 말 안 했는데 인사 말 안 했는데 자동 인사야 인사로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호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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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 앉아 아니 호두 앉아 자동으로 인사해 나 인사 시킨 적도 없는데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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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 인사 옳지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자동 인사가 왜 이렇게 웃긴데 고구마밖에 모르는 녀석 음 좋지 인사 옳지 잘했네 우리 호두 말 안 듣네 우리 호두 그렇게 앉아가기 싫까 응 응 자야 이모 삼촌들 추석 잘 보내세요 뭐 중요한 게 있겠네 자 잠시만 뭐 앉아가 뭐 중요하겠니 응 응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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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호두 양쪽 호두 호두EST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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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ständ토 Supreme 예 에는